하나님만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 바랍니다. 이 백박에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무화과 나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산 정상의 동쪽 배단 쪽에 10분 정도 걷게 되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는 1883년에 프랑시스카 교회에서 건축한 것이다. 이렇게 백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4등렬 13장 22장에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관하시되 내가 인세하여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 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다윗이 완전했나요? 다윗이 완전했나요? 다윗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윗왕도 여러 가지 많은 망이 돼서 많은 실수와 많은 범죄를 졌어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합했나? 하나님 철저하게 다윗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철저하게 눈물에 침상한 요를 적셨다. 너를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므로 침상에 그 눈물로 적셨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또 왕상 3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솔로몬이 나이가 어린 작은 아이라. 이 솔로몬이 나이가 어렸어. 아버지 데려주었어.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 강국을 이 나라를 통치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죠?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술을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힘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나라를 잘 단순히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주의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아멘. 스마니아 3절 10절 말씀하니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지혜 원장님은 막 찬양할 때 춤을 잘 춰요. 찬양할 때 막 춤을 잘 춰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춤출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강당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기도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적의 인정의 능력의 역사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판자가 되려면 어떤 제자가 돼야 하는가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맞대고 사전.